누룩뱀은 자기 얼굴보다도 더 큰 직박구리의 새끼를 한 입에 꿀꺽 삼켜. 한 번 먹이를 먹으면 뱀은 몇 주, 때론 몇 달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잡은 먹이는 최후의 한 마리까지 남겨두지 않지. 한 마리 먹고, 두 마리 먹고, 세 마리 맞아 먹고, 하나, 둘, 셋! 오, 야이뉴뱀, 야이뉴, 야이뉴!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먹는 약육강식의 새에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오호! 야, 너 잘 만났다! 야, 니들 뱀! 자꾸 우리 아기들 놀려, 어? 근데 오늘 아주 가만두지 않겠어? 동네사랑... 아니지, 동네사들! 여기 뱀 있어요! 그래, 모두 힘을 합쳐서 혼내줍시다! 뭐? 뱀이라고 뱀? 어디어디? 오호! 이 때문에 이런 내 아기들을 생각하네! 너도 한번 다녀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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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럿이 더미니까 못 당하겠어! 왠지 좀 고소하단 생각이야? 어? 이건 뭐지? 글쎄, 말은 풀 같기도 하고... 어? 나라고? 나! 고슴도 치었구나! 내가 요즘 뜸했더니 새들의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럼 뱀을 혼내주러 한번 가볼까? 어딨냐, 뱀? 나와라! 어허! 뱀도 저 무시무시한 가시에는 못 당해낼 것 같으나? 그럼 그럼! 어딨어? 뱀 좀 나와봐! 여기 숨어있었구나! 으아! 넌 고슴도치! 좋아! 내 동리로 꽉 물어주지! 아휴! 아까봐! 오히려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고 마는 뱀! 어떠한 뱀의 위협도 다시로 온몸을 무장한 고슴도치에게는 무용지느냐! 으아! 내가 당한다니! 아! 그러니까 내가 까불지 말라고 그랬잖아! 고슴도치에게 당하고 이제는 작은 벌레의 먹잇감이 된 뱀! 우와! 여기 웬 뱀 시체가 있냐? 배고픈데 잘 됐어!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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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 응?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숲속! 약육 방식의 냉혹한 현실을 오늘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지! 야타! 그러게! 사탕 좀 적당히 드시죠! 어? 결국 뱀뱀은 하나 남은 이마저 뽑고 털리를 하게 되었다! 다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와! 이빨이 왜 이렇게 많죠? 그건 세상에서 가장 이빨이 많은 동물의 이를 보고 만들었으니까요! 과연 늘보 의사는 어떤 동물을 보고 털리를 만든 걸까요? 오늘의 황당랭킹! 이빨이 가장 많은 동물 베스트! 먼저 3위부터 보시죠! 3위는 갑옷을 입은 듯한 아르마딜로! 큰 아르마딜로의 경우는 작은 이빨의 수가 무려 80개에서 100개에 이른다고 하네요! 호유류 중에서 이빨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빨이 가장 많은 동물 베스트! 2위의 주인공은... 바다의 부시자! 싸워! 핵상어는 약 3,0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을 맞춰 나 있으며 이빨이 부러지거나 떨어지면 뒷줄에 있던 예비 이빨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와 빈자리를 채운다고 하네요! 이들이 평생 갈아치우는 이빨의 개수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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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이빨이 많은 동물 베스트! 대망의 1위는! 빠란빠랭! 띠킹이의 달풍이가 1위! 달풍이는 치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개수가 무려 1만 개에서 2만 5천 개! 우와! 정말 많아! 달풍이는 치솔을 이용해 식물을 갉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조개껍질 같은 따뜻한 곳에도 구멍을 낼 수 있다고 해요! 달풍이! 당신을 이빨이 가장 많은 동물로 임명합니다! 와우! 외계인도 분리치다니! 늘보 다시 보여겠네! 이제부터 용감한 늘보라고 불러야겠어! 맞아 맞아! 용감한 늘보! 하지만 사실은 이러했다! 너무 긴장한 늘보는 검은! 긴장한 늘보는 계속해서 방귀를 띄워댔다! 다시는 지구에 오나봐라! 늘보의 대화력으로 결국 지구정복의 위기를 모범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Ryuky은 벌이 보르다! 너무 긴장한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